아빠 따라오는 노래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다. 우리가. 우리가. 그대 어깨 위로 놓인 지민.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경우. 인생의 무대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보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경우.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경우.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경우. máxim의 경우. 여기가 늘 установ길crire.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필요한 거죠 어제부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얘는 이제 그 카메라 앞에 제가 얼굴을 드러낼 때까지는 이제 이 캐릭터로 살 거예요 저는 당분간 사진이 이제 잘 나온 것만 공유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잘못된 상상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작은 장치를 걸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실물에 오히려 이 그림이 더 가까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직접 그린 거니까 저 거울 보면서 그렸어요 다이어트 좀 시켜달라고요? 아니야 되게 뚱뚱해요 되게 뚱뚱하고 못생겼어요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 이제 얘하고 봐봐 벌써부터 목소리랑 이거 지금 매치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해 여러분들 바로 힘들어하잖아요 안 그래요? 자 별림 오셨고요 고바오 할배 같은 느낌 그래요 자 그러면서 금강타오님께서 채널A 댓글 보니까 윤기찬에 대한 저질댓글에 분노합니다 아유 네 뭐 거기 뭐러 가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대신 가주니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마시기 바라고 자 일단은 썸네일 제목은 우선 제가 한동훈 사태각 관련해서 언급을 했죠 뭐 오늘 여기저기서 이제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네 지금 이미 한동훈 사태에 관련해서는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터라 적당히 이제 떼 봐서 한번 더 치고 더 세게 친 다음에 본인 지지율이랑 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랑 싹 다 한번 이제 꺾일 때 대충 이제 떼 봐서 그만두겠다라는 게 한동훈에 어떻게 보면 노림수로 현재 보여지고는 있는데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네 우리 여기에서 한번 솔직하게 투표를 해볼까 그러니까 정치적 전략에 의해서 사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적 전략 위에 사퇴를 할 것이다 아니다 그냥 떠보기로 보인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소신껏 투표를 하셔도 좋을 거예요 자 투표를 진행을 했고요 그 소원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치평론 하신다고 생각하고 참여를 한번 해보세요 딱 봤을 때 우리 장도리님께서 정말 소원이에요 사퇴 네 자 120분 참여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네 압도적으로 일단 떠보기로 보인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종료를 시킬게요 뭐 너무 압도적이라 거의 뭐 85대 15 정도로 그냥 나오는데 자 그러면 저는 사퇴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얘 지금 뭐 스스로 죽을 맛이다 무슨 맛이다 그것보다 더 앞에 있는 게 뭐냐면 목표예요 목표 목표가 더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회사 다닐 때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힘든지 잘 몰라요 일종의 이제 간호사님들한테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하는 그 태음문화 마치 이제 그게 일반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진짜 급여가 높은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잘 그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왜냐 머릿속에 이게 힘들다 어떤 그런 감정보다는 월급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더 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한동훈도 보통 지금 그런 마음일 거예요 왜냐면 한동훈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대선에 있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한동훈이 지난번에 재명이 만나서 이것저것 많이 합의를 하고 이제 돌아섰는데 대표적으로 합의를 하고 온 게 뭐였습니까 지구당이었어요 이 지구당에 관련해서 만약에 본인이 사퇴를 할 것 같았으면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뭐 이제 용님께서는 누가 대권후보로 시켜준대나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 저쪽이 이제 자꾸 숫자가 쪼그라들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결집현상이에요 반한동훈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목격하셨을 때 뭐 많이 목격했어요 반한동훈 세력에서는 야 오세훈은 그래도 안 돼 야 홍준표는 그래도 안 돼 야 원희룡은 아직 급이 안 돼 결집이 안 돼 어느 한쪽으로 빡세게 빨리 모여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모이지가 않는 구도에서 체네들은 쪼그라들더라도 한동훈 아니면 답 없다는 생각에 그냥 완전히 뚜껑이 이제 깨진 상태라 문제는 쪼그라들더라도 결집하는 현상 때문에라도 얘가 대선 만약에 레이스에 뛰어들었을 땐 적어도 유리한 위치에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한동훈 세력이 빨리 어느 쪽으로든 결집을 하던지 아니면 막 되게 듣기 싫게 그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야 지금 한동후보다는 어떤 후보가 나와도 사실은 더 나은 지금 구도로 가는데 체네들은 팬덤 현상 문제 때문에 결집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이 소리는 빨리 접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한테 지지를 보내더라도 한동훈 외적인 후보들한테 괜히 안티를 만들려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한동훈이 대선 후보 돼도 안 찍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겠죠? 근데 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항상 제가 정치라는 걸 재밌어하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계신 몇몇 분들은 그래도 민주당 되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 해서 그 시기쯤 가서 다시 한동훈 지지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어차피 죽어도 안 찍어주겠다고 하는 세력도 정말 존재하다 보니까 그냥 민주당에서 배출해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저도 안 찍어요 여러분들 한동훈이 대선 후보로 나오면 제3의 인물 보수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면 괜찮다 싶은 인물을 찍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찍을 인물이 없으면 정말 제 인생에 최초로 이제 대선에서 투표를 포기하는 일도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빌드업을 길게 쳤느냐 얘는요 당대표 사퇴 안 할 거예요 지금 지구당 만들겠다 어쩌겠다 하고 있는 와중에 한동훈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자기 세력이 약한 거예요 자기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사퇴도 그냥 엄풀 같은 거예요 막말로 얘 사퇴해봐요 여러분들 잠깐이야 이제 막 휘청이고 난리 나겠지만 아니 아직 대통령 임기가 2년 하고도 반이 남은 상황에서 안 그래요? 그 잠깐만 좀 뭔가 이것저것 풍파를 좀 겪고 나서 다시 안정세로 돌아가게 되면 누구만 나갈이 되는 겁니까? 한동훈은 본인만 나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 세력 만들어놓고 자 보세요 이번 총선 때 108석밖에 못 만들었어요 한동훈은 그런데도 그 몇 안 되는 자기 세력 쪼그라들어 있는 실업자 하는 놈들 걔네들 가지고도 엄풀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채널A를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유가 결국 언론이 분위기를 자꾸 조성한단 말이야 언론 자체가 얘네들 어제자 이제 네이버 그쪽 라인만 좀 보더라도 지금 제목 적당히 한번 보세요 용사는 달나라사나 하면서 야당보다 더해 밥만 먹은 90분 한동훈 입장만 딱 이렇게 넣죠 성과는 저녁 먹은 거 그러면서 이제 김종인 말까지 한 꼭지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김종인이 뭐라고 메인 뉴스 한 꼭지를 차지하는 정도 수준의 이걸 빌어와서 김건희 여사를 또 때려대는 거예요 그냥 뒷방 노인네가 얘가 뭐라고 막말로 이 사람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 퇴짜 맞고 나 데리러 와 나 불러줘라 하는 어떤 스탠스로 쥐가 알아서 지발로 관둬줘 놓고는 근데 안 불러줬다고 이제 와서 땡깡피는 거 아니야 다 늙어가지고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노인네 발언까지 빌려와가지고 뉴스 한 꼭지를 말 정도로 이게 여러분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보도를 할 때 이 정도 시정 잡배 같은 애들은 한 줄평이면 돼요 그것도 대단한 거야 그냥 그러면서 김종인 뭐 떨궈지는 김건희 여사 문제는 대통령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요것만 읽어줘도 한 문장만 읽어줘도 대단한 건데 그거 가지고 와서 제가 한 꼭지를 말았다고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을 당구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강했으면 김종인 발언까지 빌려오면서 요 지금 라인 보세요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쁜 것만 모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들어가서 봤더니 야 과관도 아니네 해가지고 그렇게 캡쳐를 한 거예요 어 뭐 사실은 채널A 시청 불매운동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얘네들은요 지금 한동훈 쪽에 사실상 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TV조선 뉴스가 지금 보시면은 JTBC보다도 떨어져요 시청률이 위에 거가 지금 JTBC인데 2.4% 나오고요 TV조선 뉴스는 2.3% 나와요 하도 한동훈 빨아재끼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얘네들은 뭐 하려고 합니까? 한동훈 쪽에 목줄 채워서 목줄 채운 한동훈을 윤석열 머리 위에다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열받는 건 그간 늘 보아오던 어떤 정치적 스탠스였기 때문에 나는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는 봐 늘 그래 왔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보통 언제입니까? 레임덕이 시작되는 임기 거의 끝물에 대선 레이스 칠 때 적어도 보수 정당의 후보가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언론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한테 목줄 채워서 목줄 채운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 머리에 있다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 2년 남은 시점에 또 거의의 배를 가른 거예요 얘네들 옛날에 채순실 씨 관련해서도 엄청 많이 다뤘었어요 그 아침 방송에서 근데 알고 보면 별것도 없어 지금 보시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동이라는 게 왜 이렇게 무섭냐면 지금 이 장면 보세요 채순실 씨가 도안을 보기도 하고 원단을 만진다 전반적으로 채순실 씨를 우리가 어떤 위치에 두면 되냐면 일종의 가까운 코디? 그러니까 옷만 만지는 코디 말고 매니저 격의 코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중이 원하는 문구 그리고 대중이 원하는 복장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코디를 해주는 건데 마치 이게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기 시작하면 진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뭐 별거 없어 어? 뭐 별것도 없는데 그냥 아 정말 그래도 이런 어떤 학습에 관련해서 스스로들이 반성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 5년 어떻게 지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좌파 정권 만나면 고통스럽구나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 살신 성의를 다해서 좌파 정권을 까왔고 윤석열 정권 만드는데 공을 세웠잖아 그러면 본인들도 만드는데 공을 세운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거위의 배를 가른다고 그냥 일치감치 또 우선권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멀었어요 멀었어 지금 얘네들이 무슨 윤석열 대통령한테 문제가 있어서 까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목적만 있어요 목적만 그냥 목표만 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저께 김종석이가 뉴스탑10 전달하는데 아니 중간에 윤기찬님 발언 가지고 그걸 끊어요 끊고 자기가 말 가로채서 30초 분량으로 한동훈 입장을 전해줘요 그런데 그 입장도 뭔지 아세요? 가상의 입장이야 가상의 입장 그게 무슨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야 그리고 걔는 나랑 동갑이야 왜 이렇게 걷늘겄어 애가 그리고 내가 생일도 8개월 더 빨라 걔가 12월생만 아니었으면 내가 형이었어 그런데 애가 왜 이렇게 걷늘겄냐고 사람이 진짜 그런 말이 틀린 게 아닌 것 같아 이 생긴대로 논다고 얘도 정말 생긴대로 놀고 내 친구 종석이도 생긴대로 노는 것 같아요 애가 걷늘겄서 벌써부터 그 이 대가리 속에 뱀이 한 막 천마리 만마리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아니 세상에 어느 앵커가 패널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 중간에 들어가서 말을 잘라가지고 가상의 입장이에요 잠깐 보고 갈까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독대대로의 또 필성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이를테면 신념해서 이런다고 하면 내가 진짜 100번 양보한다니까 100번 양보하는데 절대 신념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시간 흐르고 나서 지금이야 이게 어떻게 안 되니까 많이 답답하고 힘드실 텐데 또 평가받게 돼 있어요 야 그놈들은 예나 지금이나 요거 이제 버릇 못 고친다고 버릇 못 고쳐서 얘네들은 그냥 MBC 야 봐라 우리가 또 정권 잡잖아 적당히 또 떼되면 대통령 또 잡아뜨린다고 발광 떨놈들이야 생긴 건 다 느끼하게 생겼고 얘네들은 왜 이렇게 건널 걷고 바보라니까 두고 봐 어차피 얘네들은 그게 습관이야 TV조선이든 채널A든 그게 어차피 습관이라 야 나는 뭐 살다 살다 독대 요청 단독 때리는 언론사는 또 처음 봤다 100% 이런 얘기 나누는 날 올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보면 사퇴 관련해서 여차하면 일종의 투신하듯이 빠질 생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발광을 떨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본인 기준에서는 사퇴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진짜 골때리는 기사 하나를 또 봤죠 의총에서 한동훈이요 여러분들 정부 입장 무지성 지지한다는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이제 워딩이 뭔가 봤더니 한동훈 의총 인사 한 말에서 여기서부터 잘 봐주세요 우리 국민의힘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면서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기만 한다 또는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 그런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뭔가 되게 스스로 그럴싸한 계획을 이제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철부지 어린애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죠 그게 그렇게 안되나 이렇게 하면 안되나 일리 줘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저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손을 대는데 일종의 그런 거랄까 사장님 아는 친구분의 자식새끼라 올 때부터 뭣도 모르고 덜컥 직함을 세게 달고 왔어 그게 그렇게 어려워 일리 줘봐 해가지고 일만 키우는 근데 나이도 어려 그래서 한쪽에서 눈치 바짝 주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 옆에서 살살 기는 애들 있잖아 어 야 너 지금 왜 눈빛이 그게 뭐야 어 야 한동훈 차장님께서 이야기하면 잘 들어야 할 거 아냐 예 차장님 어 이런 놈들이 회사를 망치지 회사를 망쳐 그래서 한동훈한테 많이 붙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요 어린애 아니 발언 기회 안 주려고 작정한 거 같았다고 그 얘기를 왜 기어나와서 털어 주둥이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응 아 물론 이런 일로 남자 여자 가르는 건 바람직하진 않지만 보통 우리가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기집애도 아니고 사내새끼가 달고 태어났으면 좀 입이 무거워야 되는데 입이 너무 가벼워 그리고 채널A야 이거 정확하게 나눠 어 왜 그러냐면 순서상 요 발언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아니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 만찬 자리가 사회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럴 힘 있으면 민주당이랑 좀 싸우라고 그런데 우리 당대표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기만 한다 또는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 그런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대가리 속에 나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과거의 안철수이자 과거의 유승민이었지 그래서 마누라 빼고 다 바꿔 뭔가 그런 차별성 하나만 들고 들어오는 바람에 정치에 관련해서 너무 섣부른 피터팬 같은 그러니까 그냥 상상은 좋아 그리고 그 마음 씀씀이는 어떤지 알겠어 근데 세상이 다 네 맘대로 돌아가죠 세상에는 재명이 같은 놈들이 있고 세상에는 문재인 같은 놈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먼저 설득을 시키고 힘을 합쳐서 나아갈 생각을 안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배제하니까 힘을 받아 못 봤지 이러니 대통령실에서 지금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 와중에 여러분들 이번에 한동훈이 그 독대할 때 또 그 가벼운 주둥이 요 주둥이 요놈의 주둥이 요거 못 참고 그 안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도 포함이 돼 있다고 비공개 사안인데 공개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 친한 개놈들이 그 좌파의 어떤 근성을 못 버리죠 친한 개 한동훈 독대 거부 당한 후에 일제히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하라고 입을 모았다고 하네요 야 친한 개로 하지 말고 실명 까고 얘기해 어? 가서 페이스북 가서 털어버리게 니네들이 사람의 자식이니? 지금 김건희 여사 사과시켜서 하면 뭐하게 탄핵시키게? 대가리들이 그렇게 깨져 있으니까 대통령은 보수 정당을 재권시키고 있는데 한동훈이란 놈은 어디에서 막 긁어봐도 그런 것들만 긁어와 하... 사과하면 야 좌파들아 다 잣대는 거야 그때 가서 보자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언급되고 뭐하고 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니네 그럴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무서워라 뭐 이런 식으로 꼽준다고 생각하면서 그럴 거 아니야 음... 하라니까 해봐 니네들이야 실제로 대통령이 탄핵 돼서 잃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쉽게 꼽을 줄 수 있는 거야 그때 가서 채널명 싹 다 까고 그때부터 이제 쌍스럽게 욕 집어넣고 그놈들 요 우파계에서 유튜브로 뭐 먹고사는 일 없게 아 내가 다 해줄 거야 옛날에 이철규 욕했던 그 포도송이까지 싹 다 끌고 와가지고 내 그런 놈도 인정해주는지 등산같이 에? 안 그래요? 아니 등산들같이 지금 대통령 탄핵까지 단두대다 올려놓고는 겉만 주겠다고 지금 그지 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한 번 겪어보고도 또 그러더라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대가리가 암해봐라 그래 암해봐라 야 듣고 있냐 포도송이? 안 듣고 있겠지 뭐 구독자가 한 40만 넘어가니까는 그게 왜 문제인 줄 알아요? 공부를 안 해 공부를 막말로 니가 우파인지 어떻게 알아? 니가 우파면 그때 이철규를 욕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나서 이후에 조정훈 백서에 관련해서 오줌이 마려웠는지 비판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식으로 애들로 표현하더라 아니 그게 무슨 논평가야 내가 지금 어중간에 하나 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옆에 있던 같이 밥 처먹고 다니는 개그맨 출신의 유튜버 이참에 싹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동료 서민씨 동료 시민인가? 우파계에서 다시는 유튜브 생활 못하게 진짜로 정리를 해줘야 그런 등산 같은 일들이 안 벌어지는 거야 저는 지금 이 과정으로 가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좌파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좌파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하셨던 분들 중에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한동훈 응원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이 과정들을 일종의 체험을 했는데 얘네들은 아니잖아요 공격을 했던 입장들이라 쉬워요 이런 거야 얘네들의 입장은 그때 어? 박근혜가 내 얘기만 들었어도 탄애가 안 당했어 내 얘기를 안 들어서 그래 그러니 윤석열 너도 우리 말을 좀 들어 그러니 김건희 여사 사과 좀 시켜 사과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잣댄다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하면 되냐? 그러니까 진작에 사과 좀 시키지 그랬어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거예요 원래요 좌파놈들이요 뻔뻔해요 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아무 말 못하고 있었던 나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이놈들 까고 있는데 원래 좌파들은요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 선민의식 응?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 여러분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한동훈 대변인 방송 좌파 언론사 채널A 신하람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논평할 실력이 될까 없어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신 게 우리 신하람님께서 그냥 뭐만 하면 됩니까? 회 한 접시 시키고요 소맥 한 잔 말아서요 적당히 이제 한동훈 빨아주면서 원희룡 욕하고요 나경원 욕하고요 이철규 욕하고요 장해찬 욕하고요 그거 이제 회 씹으면서 한동훈 좀 빨아주면요 팍팍 터지기 때문에 논평할 생각이 없어요 저 시작할 때 저 시작할 때 바로 뭐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거 사퇴하실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하면서 분석이라는 걸 하면서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하면서 지구당 썰 갖고 오고 얘는 지금 본인이 대선으로 가려고 그리고 또 더 세게 얘기했잖아요 한동훈이 대선 후보로 될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불리한 건 맞다 그것도 분석하잖아요 저는 왜 체네들은 대가리가 깨져 있어서 지금 뭐가 똥이고 된장인지 모르는 상황이라 결집이 미친 듯이 잘 돼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우리들은 다른 후보를 비하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된다 막 이러면서 서로의 후보를 비하하는 순간 결국에 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냥 회 한 접시 딱 시키고 소맥 한 잔 말면서 마시면서 그냥 그렇게 한동훈 제외하고는 다 욕한 다음에 아 우리 싸우인님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원희룡이가 정말 나쁜 놈이죠 그렇게 배신할 줄 몰랐어 싸우애님 아무튼 2만 원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 이러면서 아 좋다 아 예 그 다음에 아 예 김희지님 언제 오셨어요 아 오셨어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우파 논평 정치 방송이야? 어? 이게 우파 논평 정치 방송 무슨 논평 방송이야 이게 그래도 잘 터지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야 대가리 깨진 채로 열받으면 내 채널명 거론하라고 했어 니네들 여기 지금 숨어서 듣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가서 읽으라니까 가서 일러 야 니 얘기하는 거 같아 개그맨 출신이라면서 회 시켜놓고는 소맥 말아놓고는 맨날 슈퍼채 터지면 그거나 읽으면서 아 감사합니다 아우 오요 과연님 언제 오셨어요? 아 저 여기 요즘 바빠서요 예 바빠서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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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분석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분석은 나처럼 자료를 막 뛰어가면서 그게 억가든 뭐든 간에 니네들이 들었을 때 불편하든 간에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심하게 과도 해석 했던 간에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분석을 분석은 안 하고 맨날 똑같아 따라다니기 아니면 한동훈 제외하고는 다른 정치인 싹 다 우리 정치인인데 우리 쪽 소중한 자산들인데 밉든 싫든 간에 그냥 우리 쪽 소중한 자산들이라 욕해놓고도 다음날 뭐 하면 그래 잘했어 그렇게 좀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마당에 한동훈 제외하고 싹 다 욕해버리면서 배나 쳐 씹으면서 또 진짜 말도 안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포도송이랄지 그 톰브라운 입고 다니는 애도 그렇고 지금 막말로 이 독대 관련해서 어찌됐든 입장은 있을 거 아니야 대통령이 밉다든지 이번에는 한동훈이 좀 실수했다든지 응? 안 그래? 그런데 말이야 정말 징글징글하다고 하는 게 그 포도송이도 그렇고 죽어도 안다로 죽어도 죽었다 깨나도 안다로 자 그러면서 우리 사이다이님께서 거금의 슈퍼채트원 해주셨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거기다 쏟은 돈이 갖고 손가락 잘라보고 싶지만 반성합니다 보감님 꾸준히 응원합니다 아닙니다 사이다이님 이게 반성할 이유는 없는 게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어느 한 시점에는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똑같은 목소리를 그런데 오랜 시간 정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본 사람들은 한동훈은 안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일찍 돌아섰든 늦게 돌아섰든 간에 돌아서서 한동훈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건데 왜? 우리는 유승민을 목격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한동훈이 유승민이라는 생각을 잘 안 했단 말이에요 비대위원장 시절에 너무 못했으니까 갈고 닦고 다시 오라고 그런 마음까지도 있었는데 이놈이 아니죠 흑심은 원래 노골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빨아지낀다고 하는 놈들 그렇게 회 시켜놓고는 소맥 말면서 채팅창이나 적당히 보면서 에델바이스님 오셨어요? 예예 아유 예 아유 예 지난주에 좀 많이 바빴어요 예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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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에델바이스님 그렇게 주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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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잘 쓸게요 에델바이스님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한 시간을 때워요 그게 정치 논평방송이에요 보수파 방송이라면서 쪽팔리면 채널명 거론하라니까 우리 서로 채널명 거론하면서 이제부터 디스전 들어가자고 근데 못 그런다니까 왜 지금 달달하거든 괜히 나하고 맞붙어서 나가리라도 되면 그 달달함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달달함은 거의 배를 안 갈러 정말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야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없고 대통령이랑 동급인 건 없어요 5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사태를 한번 겪고 나서 확실히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평가는 이후에 맡기도록 하고 평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그 평가가 진짜 박하더라도 그렇게 맡기는 걸로 하고 우리가 배출해내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다소 의아스럽거나 다소 반대되는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마이크를 잡은 이상은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자 제가 배운 부분이에요 이게 이 사태를 겪고 나서 평가는 나중에 받아도 돼요 임기 끝나고 나서 그 평가는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요 사실은 돌아올 수도 있겠지 근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우파 정당의 대통령들 특징이 자꾸만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정작 진보라고 하는 저 좌파놈들은 공공이라고 하는 선에 자기 사람 신기에 바쁘단 말이야 제가 지켜보고 바라본 좌파 대통령들과 우파 대통령들과의 차이점이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실패로 돌아가는 개혁은 시도하지 안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시도가 들어갔다고 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래서 응원을 했던 거예요 계속 의대 증원 초반부 때 제 채팅창이 정말 엄청나게 십창 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거를 의대 증원에 있어서 남들은 별로 말 안하고 있을 때 저는 미리 꺼내놓고는 그냥 일단 먼저 덤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랬냐면 정책을 찬성하고 안 하고 일단 찬성은 하지만 그걸 차치하더라도 내가 박근혜라는 이분의 사태를 겪고 나서 느낀 가장 큰 학습은 일단 선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의 그런데 어설프게 개혁이 끝나버리면 진짜 대박 개혁이 될 수도 있는데도 그게 시도조차 못하고 그냥 시들어버리는 꽃처럼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한다고 하니 우선 그를 신뢰하고 뭐 어떻게든 정말 대통령이 임기 때까지만 불사질러본다 하는 생각에 각오를 한 만큼 해보자 그래서 저는 질렀어요 좀 더 빠르게 많이 싸웠죠 이 채팅창 안에서도 그런데 사사건건 지금 한동훈이가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한동훈이라는 코인에 올라타서 입장을 바꿔버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2년 6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문제는 네임덕이 지금 찾아오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준으로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들을 좋아했고 리스펙 했어도 저렇게 입장 바꾸는 사람은 내가 우파라고 생각했다가도 그냥 좌파로 다시 인지를 시켜놓으면 되는 거예요 음 앞서 보셨던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또 특검법에 관련해가지고 한동훈이 철호고 다니는 통에 무지성으로 지지한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표결을 앞두고 이런 주둥이를 터니까 채널A는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이 더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나봐요 얘네들이 자 그러면서 채널A는 철저히 한동훈 방송이에요 왜냐면 어제 윤기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패널로 앉혀놓고는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전당대회 그 분위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그냥 죄다 이염땡씨 같은 사람들만 불러다 놓고는 방송을 진행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모두 똑같은 목소리만 내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패널로 쓰는데 지금 좌측에 보이는 게요 요즘 뭐 정신나간 소리 자주 하고 있는 강전에 변호사인가 뭔가 하는 애고요 우측에는요 그냥 떨거지고요 좌파에서 배 터진 떨거지예요 열받으면 싸울까 뭐든 좋아 걸어 어 그냥 사진 봤을 때 떨거지같이 생겨갖고 말한 거야 어디서 씹다가 맛없어서 뱉어버린 감자같이 생겨갖고 그러네 맞네 딱 보니까 씹었다가 앗 파이 하고 뱉어버린 감자같이 생겨갖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래 나는 너 그냥 감자 정도로만 기억할게 아무튼 이런 참여연대 출신의 좌파만 긁고 들어와서 감자같이 생긴 이런 애들을 국민의인 뭐 대변인이랄지 뭐랄지 이렇게 다 앉혀놓고는 긴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 문제 이 문제는 지금 현안이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얘 이런 놈들은 아마 저 깃발 들고 막 온 동네를 누비면서 만세삼창 외치고 막 그러고 돌아다녔을걸? 아 최민희님께서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게 네 죄송합니다 이거 써야 돼요 감자야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 아시는 너 모욕하지 않을게 네 그 감자한테 사과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크게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창이 지금 고정으로 박아놨습니다 감자 너무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아 이거 뭘 갖다 놔도 얘보다는 좀 더 더러운 게 없어서 어찌됐든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친윤계 인사들은 당내 안에서 이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어차피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인데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간다 어? 뭘로 비교해도 얘보다 더 드럽게 생긴 건 없는 얘가 방송 같은데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둥이를 털고 자 오케이 주둥이 털 수 있지 그거는 니네 가까운 동네 슈퍼에서 털어도 문제지만 근데 문제는 그 장을 마련하고 있는 좌파 언론사 채널A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들 와 친한계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 더 커지면 이탈표 8표 안 나올 거 같냐?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어 김건희 여사가 인질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독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지금 이 입장을 드러낸 건데 친한계 애들이 해봐 어? 그때부터 지옥불이 뭔지 한번 맛보게 해줄게 야 그때야 니네들이 뭐 참여연대에 있었고 JTBC에 있었고 먼 그지같은 방송국에 있었고 그래서 그래서 이 어떤 우리만의 정서를 진짜 모르는 것 같은데 알려줄게 이제 몸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제 한동훈 부터 일단 이런 모습으로 나올 거야 생긴 것도 얼추 비슷하다 그치? 뿔테 안경도 쓰고 그치? 상수야 그런데 이제 그 감방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택씨 오랜만이에요 모자 썼을 때는 굉장히 그 동안처럼 보였다가도 딱 벗겨놓으니까 그냥 바로 이원석 되는 거야 반박이 얘가 어떻게 안 될 것 같냐? 응? 얘는 뭐 가만히 있어줄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주문 걸면 주문 걸어질 것 같아? 진짜 대갈박이 왜 나쁘다고 하냐면 왜 자꾸만 안티를 생성해내네 중도층 작겠다고 어느 한쪽에 너무 심한 안티를 더 성질을 돋구는 거야 계속 근데 문제는 한동훈의 이런 행보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우리 표는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되는 구도인데 왜 자꾸만 대가리가 깨져서 우리를 자꾸 왜 자극을 시켜 어? 난 이게 답답한 거야 이게 체네들도 그래 한 딸들도 왜 아직도 좌표 찍혀서 이렇게 자꾸 찾아오는지 모르겠어 어?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제가 모아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좌표가 찍히면요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와요 쭉 나열돼서 그냥 생각 없이 지우다가 방송 전이네 하고 이거라도 캡처해놓자 하고 캡처해서 그런 거지 조희정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아쉬울 게 없어 니네들 뭔 되게 착각을 오지고 지리고 내리꼬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이 없어 대통령은 문재인같이 무슨 대통령 인기 때 잘못한 게 없으면 근데 왜 자꾸 대통령을 조롱해서 스스로들이 한동훈 안티를 자꾸 만드는지 나는 진짜 이번에 세상 깨달았다니까 진짜 좌파들은 대가리가 나쁘긴 나쁘구나 이제 스스로 똑똑한 척 하면서 우파 쪽에 이제 기어들어왔어 어이 그래? 공부 많이 한 거야? 그랬더니 그 대가리 깨진 거 어떻게 못하거든 그래서 내가 무슨 판단을 내렸냐면 아 좌파는 DNA구나 어? 좌파라놈들이 이게 DNA가 문제구나 내가 과거에 대통령 욕해서 쫓팔려봤던 적이 있었으면 내가 과거에 대통령한테 기생충한테 배우라고 얘기했던 이력이 있었으면 나 같아도 안 그런 척 하면서 마치 나는 개선된 것처럼 적어도 겉으로는 연기라도 했을 것 같아 적어도 근데 대가리가 나쁘잖아 일단 DNA가 감히 대통령한테 기생충한테 배우라고 근데 이제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면서 기어들어온 애가 이런 썸네일 걸고 방송을 해 그러니까 과거에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어디서 되먹지도 않은 이상한 애들 패널이랍시고 앉혀다 놓고는 이런 되먹지도 않은 완벽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자기네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보도를 하는데 사람이 악마가 안 되고 배겨? 그 버릇을 못 고친다니까 그 버릇을 하지 말라고 저 사람 그냥 둬보라고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하면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어차피 자파놈들은 뭐든 걸어서 계속 때려댈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도 지키자고 얘기했는데도 근성이 어디 못가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났어 그 근성 그러니까 막 대통령 가르치려고 들고 지네들이 뭐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플랜이 있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파놈들 재밌으라고 이런 썸네일이나 걸고 있고 열받으면 채널명 까고 덤벼라 진짜 괜찮으니까 어? 내가 요즘 자꾸 눈에 밟히는 애들이 너랑 현땡이랑 그 개그맨 개 근데 니네들은 절대 대응 못해요 대응 못해 왜? 질 걸 알거든 개 처발릴 거 알고 있거든 그런 게 이제 어디서 드러나느냐 제가 오늘 박광배님하고 잠깐 연락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선 요 기사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 뭐 한 대표 보스터빵 꼽히는 TK와 PK 지역에서 이 대표한테도 열쇠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전 지역 단 한 곳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해서 데일리한 기사 지금 전국에서 다 젖어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한두근이가 다 지는 걸로 나와요 연령대로 해서 보니까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한두근이 앞서는 걸로 나와요 더 웃긴 건 다자대결에서도 지금 재명이가 한두근보다 두 배를 앞서요 다자대결 양자대결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도 정신승리하는 게 뭡니까 신지호 같은 애들 기어나와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요거 저 대통령실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더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대통령실이 자꾸만 의료개혁에 있어서 강행을 하려고 하니까 사회적 불신현상 그게 일어나고 있어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걔가 뭐 전략인가 뭔가 자리 하나 만들어서 줬다며 요즘은 낮술 암 쳐먹고 다니냐 걔 궁금해서 물어봤어 궁금해서 동훈아 어? 뭐 사회적 신뢰가 저하돼서 그렇다 어쨌다 어? 지지호야 요즘 괜찮아? 야 너 요즘 낮술 안 먹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너 옛날에 술 쳐먹고 거기 방송국에서 출연 정지당하고 막 그랬잖아 요즘 낮술 쳐먹고 방송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니 가끔씩 보면 얼굴이 벌개서 나타나 어?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냥 궁금해서 한동훈 지지율이 하락하는데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고 네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한동훈은 뭐 잘못한 게 일도 없는 거야? 아니 난 참 궁금해요 우리가 탓하는 것은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야? 응? 난 참 궁금해요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귀뚱으로도 흘리는 거야? 뭐야 술은 안 쳐먹지? 너도 얘처럼 야 니네 술 둘 다 좋아하니까 같이 만나서 합방해 의견도 똑같고 둘이 같이 앉아서 술 쳐먹으면서 합방하면 딱 좋겠다 야 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 방송 되게 쉽다?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딱 봐서 아유 진명님 아유 오셨어요? 예예 아유 지난주에 아유 정말 너무 바빠서 예 아유 예 아무튼 예 잘 지냈어요 아유 우리 태수 아유 그래 그래 아이 저 뭐야 왜 요즘 이렇게 잘 안 와 아유 태수야 아유 아무튼 태수야 고마워 이것만 하면 돼 에? 둘이 합방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것만 하면 된다고 뭐 논평할 필요 없어 잘 터져 그러면서 좀 잠잠하다 싶잖아 그러면 일단 원희룡을 까 그리고 나경원을 까 그래도 잘 안 터지잖아 그러면 이철규를 까 그러면서 권성동을 까 그러면서 홍준표를 까 그러면서 윤석열 까질 까 깔게 하도 많아서 잘 터진다니까 그러면서 우리 한동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잖아 그때 빨간색 팍 튀어나와 그게 이 방송 콘텐츠야 둘이 만나서 해 합방 술 좋아하니까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동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원 지지율을 막 끌어내리고 있는 거야? 한동원은 무슨 신성시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그 버릇 못 거치지 올라타서 우리가 보통 이럴 때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너는 지금 동네 똥개보다도 못한 뭐 그런 거에 올라탔어 네가 진다라는 건 바람이야 분석이 아니라 제발 그래줬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그게 간절하다 보니까 주둥이 바깥으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야 방송에서 잘못 짚었단 얘기야 제발 그래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가 그 주둥이를 통골하고 나처럼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기반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는 그냥 그런 거 없어 너 두 번씩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 제가 봤을 때 말이죠 봤을 때는 한동훈 당대표의 당대표의 지지율이 지금 의료대란 의료대란의 걱정 때문에 이 걱정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사회적 신뢰를 일으키지 못한 그 못한 저하 현상으로 그 현상으로 보여진다 두 번씩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 두 번씩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논리적인 척 그러지 말고 요 방송 가서 같이 합방하면서 회나 한 접시에 잘 터진다니까 깔 것도 많아서 한동훈 지지율은 부산 대구에서 떨어지고 있다고 뭔 얘기야 적어도 최소한 정통 보수 지지층에서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는 걸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리고 한동훈은 현재 놀림감의 대상이 됐죠 오늘 요 국민의인 비데이 갤러리에 한딸들아 미안해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한딸들이 뭘 만들었나봐요 뭐라고 써있냐면 니네가 물고 빠는 그 포인트 애정 가득한 그 마음 더럽히는 게 너무 즐겁고 짜릿해 하트 5개까지 그래서 좀 봤습니다 뭔가 요 캐릭터 요게 이제 또 한동훈이라고 양심은 있네 원래는 이제 여기 그 요쪽에 요기에 이제 이렇게 구렛나루를 그려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덮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덮은 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꿨나 봤더니 요즘 그림 많이 그리시는 분이 이렇게 또 이쁘게 잘 바꿨더라고 네 지금 우측에 보이는 그 유명 유튜버의 머리 스타일이랑 좀 비슷하죠 요즘 이게 유행이에요 요즘 요게 유행입니다 요렇게 이제 목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드는 과정까지 올려줬어요 이분께서 잠깐 보자고 한다면 좀.. 봐보세요 만든 거를 이렇게 올래? 어이고 일단 홍합 모양으로 그려줘서 띠릿 자 목살도 다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 아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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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흑 피부톤이 달라 왜 다른거지? 갑웃기냐고 용님께서 홍합은 무감님께 실제같은.. 내꺼는 실제인데 진짜 홍합 검색해서 넣은건데요 나 저거 제가 그렸지만 그거 홍합 가지고와서 만든거에요 와.. 요즘 이런식으로 놀림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 재기불능상태야 제가 어제 방송에서 한달 유튜버들 이 독대사태 봤었을때 너네들 좀 어때 느낌이 너네들이 진짜 과거에서부터 보수정당을 지지하던 보수우파라고 한다면 니네들이 보더라도 이거 지금 문제 있지 어떤 그런 분위기를 분명히 감지는 했을거에요 적어도 본인들이 봤을때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이 있거든 그러면서 방금 전에 30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쁜 댓글 하나 남겨주셨는데 이게 문제라고 하는거에요 여러분들 자 봐봐 여당대표를 이렇게 따돌리는 대통령이 있었나요? 한동훈이 언론에 떠벌린 적 없다는데 조사하고 방송합시다 내가 왜 웃었는지 아시죠? 한동훈이 자기가 떠벌린 적 없다고 말했으니까 끝내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대가리가 오지게 깨지는 거야 응 너 차단 그래놓고 혼자 또 그 와중에 좋아요는 자기가 눌러보고 갔어요 대가리가 오지게 깨지면 이럴 수 있는 거야 응? 여당 대표가 이렇게까지 대통령한테 개기는 거 본 적 있냐 너는? 응? 아 유승민 있었어 옛날에 우리 당에서 원내대표 중에 유승민이라고 유승민은 한동훈같이 이렇게까지도 안 했어 잘 돌이켜보면 언론에다 대고 자꾸만 야지를 주듯이 그렇게 가다가 맞아 원내에 있다 보니까 얘가 민주당 애들이랑 붙어먹어서 법안 하나를 통과시켜버렸단 말이야 어?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더 대가리가 깨진 악질이라고 하는 이유가 한동훈이 얘는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다 보는 데에서 자꾸 들이받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야 문제 그런 경우도 욕 먹어 어떤 경우냐 아니라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면서 물 밑에서 대들었어 그런데 밖에 나와서는 일단 어떻게 그걸 또 기자들이 알아내고는 보도를 했어 근데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해도 그런 기사가 나와도 욕먹는다고 응? 한따라 보통 그래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놓고 들이받잖아 어? 아니 매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발언 기회 안 주려고 작정한 것 같다 뭐 한 것 같다 내가 만나면 긴 건이어서 문제 좀 포함시켜야겠다 어? 정부를 무지성으로 지지한다는 오해를 받을선 안 된다 민주당하고는 절대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지지율이 작살이 나지 동훈아 여기 너 좋아하는 독대다 인마 어? 야 야 씨발아 그리고 세상 천지 이렇게 입 가벼운 당대표 봤어? 내가 그리고 조사하고 방송합시다 했는데 내가 이 방송에서 깠던 게 이 방송이 뭐냐면 데이터 가지고 지금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간 채널A 최수현씨 단독발로 나왔던 거 최수현씨가 그렇게 한번 개쪽당하고 나니깐 그 뒤로 바톤 받았던 기사들 채널A발 그런데 죄다 뭡니까? 성사가 됐거나 뭐가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단독을 물리고 던졌잖아 그러면 누가 던진 거야? 다 조사하고 방송한 거잖아 아니 내가 뭐 헛소리했어? 보여줬잖아 다 기사를 응? 그런데 봐봐 한동훈이 언론에 떠벌린 적 없다는 데 조사하고 방송합시다 언론이 아니라 그럼 여자한테 떠벌렸나 보다 그치? 근데 그 여자가 하필 기자다 그치?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되냐? 아니 들어봐봐 한따라 한동훈이 언론에 떠벌린 적은 없대 한동훈 논리는 언론사에 전화해서 떠벌린 적이 없다고 얘기한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네가 글 쓴 그 방송에서 내가 뭘 보여줬냐면 기사 한 줄을 보여줬었죠 기사 어떤 기사였냐? 야 이건 뭔데? 한 대표 측 인사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24일 공식 만찬 직전에 윤 대통령과 독대를 희망한다는 요청을 대통령실에 했다면서 대가리를 챙겨 깨진 대가리를 봉합 좀 해 어?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 대가리 깨졌어요 하고 댓글 쓰지 말고 한동훈이 언론에 떠벌린 적 없다고? 얍삽이 같은 전략을 대놓고 쓰겠다는 거야? 한동훈 측근이 한 거니까? 딱 그 정치인의 그 지지자들 수준이라고? 어?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이 자료를 싹 다 보여줬잖아 이거 다 뭐야? 어? 안 창피하냐고 보여줬으면 좀 깨진 대가리를 봉합할 줄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알고 사세요 나 멍청합니다 이러고 살지 마시고 한동훈이 지금 뻘짓거리를 계속 하고 다니니 계속 이런 기사가 튀어나오지 갈등만 부각시킨 유난 독대 논란 응? 그리고 지지율은 계속 까먹고 있고 여기저기서 독대 이슈로 당정 갈등만 노출한 만찬 한동훈 대표 커지는 책이넌 응? 왜 그거를 공개하냐고 이후에 얘가 공개한다고 또 했지 그게 그러니까 얼만큼 멍청하면 그런 짓을 계속 할 수가 있어 얼만큼 멍청하면 아 우리 박경비님이 지금 독대 신청했는데 왜 안 받아줘 동훈아 가소롭냐? 그리고 덜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덜 받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지 말고 국정 운영 문제라고 하면 동훈아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랑 같이 보자 했더니 한동훈이 뭐라고 했어요 거절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 무시해? 어? 아니 이렇게 대놓고 원내대표까지 무시하면 그것도 원의 인사가 하... 그래놓고는 아까 그 술 취한 아저씨 안 취한 건가? 취한 건가? 코가 왜 이렇게 빨개? 어? 뭐 왜 이렇게 빨개? 딸기코야 뭐해? 아무튼 또 정치 시그널 나가서 왕정시대 기족파티 못 버려 그치?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을 때 재밌었지? 못 버린다니까 박근혜 대통령 막 구형 30명 때렸을 때 재밌었을 거야 얘도 세상이 다 지 아래같이 보이지 대통령도 기소하고 구형 때려서 유죄까지 받겠는데 뭐 그러니 원내대표 쯤이야 대통령보다 본인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 이걸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를 거절할 이유가 없는데 아 빡칩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하니까 오늘 재밌는 제보가 하나 들어왔었어요 한번 보라고 CCTV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래요 제보가 들어왔길래 봤어요 그 아 요게 지금 한동훈 갤러리에서 지금 화제가 됐다 보니까 진짜 요즘 스탠스가 장난 아니더라 근데 이제 실제로 같이 이제 CCTV 하시는 분들 중에 요즘 한동훈 스탠스에 대해서 볼맨 목소리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 얘기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신뢰가 있는 분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유튜버 하나가 썸네일 제목이 조금씩 이제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보면 여론조사 난리 났다 한동훈 대표직 사퇴선언 워딩이 좀 세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여러분들도 다 아실만한 유튜버라 속보 여론조사 결과 충격 양자대결 이재명 51.9% 한동훈 36.8% 다자대결선 지지율 2배 차이 앞서 보셨던 그 기사 그 기사인데 다른 것도 보니까 워딩이 좀 세져 CCTV 유튜버라고 하기에는 그쵸 한동훈 왜 이런 행동을 독대 요청 본인이 공개 대통령실 싸우자는 거냐 그쵸 너무 한빠 유튜버라고 하기에는 다소 윤석열 또 당했다 한동훈 언론 플레이 공작질 뭐 이런 새끼들이 다 있어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에요 봤을 때 그 안에서도 아시겠지만 중도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늘 계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욕은 하지 말라고 대표적으로 그런 분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약간 충격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지금 한동훈이 하고 있는 행동은요 첫 번째 그 거대한 지지자들 한동훈의 지지자들 사실 거대했죠 그런데 왜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알았어요 제 스탠스가 딱 봐도 유승민이야 딱 봐도 유승민이기 때문에 처음에야 한동훈이 그렇게 뭔가 반대하고 나섰을 때는 그나마 정말 그나마라도 그냥 그 일종의 현실직시 그런 차원에서 너그럽게 인정을 해준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지금 한동훈이 하고 있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강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니까는 제가 전해들은 정보에 의해서는 지금 그 안에서도 약간의 볼맨 목소리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다 그들 안에서도 왜냐하면 너무 반대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뭔가 계속 이제 정치적 공세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대립구도는 한동훈이 이재명이랑 라이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체내네들은 한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죄다 윤석열 대통령 욕만 할 줄 알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간에 나서서 이재명 욕하는 댓글 없어요 한동훈 갤러리에만 가도 윤석열 대통령 욕하는 그런 글밖에 없지 한동훈이 지금 분위기를 그렇게 자꾸 조져놓고 있는 거잖아 오야가 정치적 오야라고 불리울만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래요 적어도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려면 오랜 시간 정치를 보던 식견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래 뭔가 알아야 이제 그간 역사들이 어떻게 반복되어 왔는지를 본단 말이야 근데 지금 한두 분이 하고 있는 패턴이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유승민이랑 똑같아요 패턴이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유승민보다 더해요 본인도 뭔가 지금 감정상 느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저렇게 CCTV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썸네일을 건 게 아닌가 싶을 만큼 그래서 여기에 딸린 댓글들 보면 썸네일 쓰는 거 좀 보소 지지자들 돌게 만드네 저렇게 쓰면 조회수 많이 나오냐? 누가 사퇴를 해요? 왜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쓰죠? 한동훈님 지지하는 유튜버 아니었나요? 한두 번도 아니고 가짜뉴스 비슷하게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요즘 썸네일 이상하게 쓰나요? 그리고 워딩도 변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분들이 감지를 하는 거예요 한 딸들도 은근히 입은 한동훈 대표 디스예요 은근히 자꾸 이러면 국민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사퇴하면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님 사퇴하는 일이 만약에라도 생기면 나는 국힘 탈다 사퇴라니 제목을 왜 이따위로 다는지 독대 요청이 어때서요? 아니 누구누구님 왜 자꾸 한동훈 사퇴설 정확성이 없는 썸네일 얘기합니까? 참 이상하네요 국민들 선동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저보다는 일단 박광배님께서 좀 더 정보가 더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다른 지금 제보자 분도 현재 이 커뮤니티가 난리 났다 그래서 오늘 잠깐 박광배님이랑 이런저런 얘기 했었을 때 나온 얘기였어 이게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회의감이 좀 들어가는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실제로 회의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적당히 해야 그것도 매력이나 개성으로 봐주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때려대면 자기네들도 한동훈을 보호하고 싶어도 이게 지금 상황이 조금 애매하게 돌아가는 거거든 이 글을 올린 커뮤니티 공간에서도 대략 글은 이래요 제 신혜한수에서 넘어온 애래 진짜 걸러야 돼 저 자식 예전부터 찝찝했는데 예감은 틀리지 않네 신혜한수 출신이라 친한 절대 아님 권희구모가 한동훈 쪽 유튜버들 손뻗는다더니 김건희 슈퍼챗 받고 넘어갔나보네 아 나 너무 현타와 아니야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더 편할 거예요 시민단체 활동하던 사람인가 아닐 거임 신혜한수 기자 출신이었는데 신혜식 배신하고 나갔다가 홍척이랑 같이 나중에 사죄하고 어쩌고 하고 다시 유튜브하고 있는 인간 배신 일상이네 아이고 아유 세네 썸네일 제목보서 이전에도 저런 스타일이긴 했는데 완전 윤대지 쪽 노선 탔네 그러면서 슈퍼챗은 포기 못하니 한대표 쫓아다니는 거고 아예 보면 안 돼 게다가 어제는 거기 거기 BJ 유남쌤 이스 하위드윗 이스 나이디 나이 거기에서 김재현 욕하는 게 아니라 김종혁 욕하면서 왜 만찬 분위기 이상하다고 말하냐면서 참 그 BJ 걔도 넘어갔어? 이 자식 노선 바꿨네 이제는 현장 퇴출 시키는 게 맞을 듯 용산 한번 갔다 오더니 다들 검뽕 맞고 왔구나 철오면서 현장 이 자식은 지제들한테 한바 기쁨 주라고 한 놈이야 리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잠깐 박광배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된 게 이제 그 부분이어가지고 저도 제보를 받았고 박광배님하고 연락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본인도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좀 가지고 있는데 맞는 것 같다 지금 그 안에서도 약간의 이제 회의감 드는 분위기가 살짝 팽배해서 그러면서 우리 삐딱하게님께서 휴지 조각은 끝까지 갈 것 같다고 했는데 아 저분이 우리 삐딱하게님께서 휴지 조각을 너무 과대평가 하셨네요 너무 과소평가한 거지 어떻게 보면 너무 과소평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휴지 조각은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요 당선되고 뭐하고 했었을 때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막 그러면서 떠들고 다녔던 애에요 휴지 조각 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누가 대세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객관적 판단을 받고 싶잖아요 요즘은 누가 대세지? 그러면 휴지 조각이 누구를 따라다니는지 보면 그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약간 너무 걔를 과소평가하신 거예요 그 안 그래요 절대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면서 제가 휴지 조각 방송에 잠깐 개방송을 모니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발언을 해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탄핵 정국이 일어나면 그건 또 절대 막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지한테 코인을 주는 사람이 지금 참 웃기게도 윤석열 탄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웃기게도 그러니까 탄핵까지 갔을 때는 걔도 이제 자기가 작살나니까 거기까지는 선을 긋는데 아니 대통령 사진 보고 더럽다 더럽다 하는 애가 뭘 알겠어 안 그래 그냥 오로지 눈에 뭐만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지하든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요즘 누가 대세야? 하고 이렇게 쓱 보면요 휴지 조각이 누구를 따라다니는지 보면 돼요 그쪽이 요즘 되는 데예요 그냥 눈편 깊이도 없는 휴지 조각 이때도 뭐 지킨다고 막 오지고 지르고 내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막 그 따라다니는 그 상황 됐었으면 윤석열 대통령 따라다녔을걸? 근데 이제 대통령 돼서 못 따라다니니까 어디를 따라다니지? 어 저기야 뚜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한파 유튜버들이 왜 한동훈을 찾고 전당대회 출마를 시키려고 했겠어요 cctv를 찍어야 잘 들어오니까 자 어찌됐든 오늘 두 시간 동안 아주 오지고 지리고 레리꼬 같이 엄청 털어 제꼈는데 아무튼 독대에 자꾸 원하길래 여기 땐 마 독대 원순이 아저씨가 독대에게 준대 이거 보고 오늘은 좀 허짐탄회한 그 정치적 수다를 떨고 싶어서 떨었고 역시 그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 뉴스 논평 보다는 제가 제 소신껏 정치를 막 씹어대는 이런 수다 방송을 더 좋아하시는 게 항상 느끼는 건데 지금 보세요 역대 없었던 최고 기록 찍었어요 그 실시간 시청률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정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잠깐 나가지 마봐 우리 한 딸들 응? 한 딸들 나가지 말고 내 말 한 번만 듣고 가 알았지? 어제 저한테 후원해주신 감사한 분들입니다 슈퍼챗으로 김기님 똥님 비아루님 허님 마카롱 신문거님 조엘리스님 피치앤마리님 달코나님께서 거금을 후원해주셨고요 회원으로는 폴라우님께서 후원을 빨로우님인가요? 빨로우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자유계좌로는 이중라님 즐거운 하루님 찐님께서 또 거금을 후원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한 달들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진짜 길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거 편집해서 공개할 거예요 공개할 건데 이제 편집해가지고 어저께 재밌게 막 진짜 너무 재밌게 놀았죠 우리 재방송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오시면요 우리 재밌게 놀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방송 돌아다니시면서 떠들었던 거 우리는 몰라요 가본 적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진짜 괜찮으니까 부끄러워하거나 신분 세탁 뭐 신분 세탁 굳이 하지 마세요 여기서 놀아요 같이 진짜 재밌어요 여기 우리 많이 갖고 있어요 정말 많이 갖고 있어요 자료들 네? 겨터파크 여러분들도 사실 막말로 한동은 막 부산 가서 땀 흘렸을 때 그것마저 빨아줄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런 상수 같은 애들 얼굴 보면서 도저히 좋아할 수 없었잖아요 이천수 닮아가지고 막 급기야 내가 오죽하면 지금 보세요 채팅창 상단에 감자야 미안해 막 감자한테까지 사과할 정도로 여기 오면요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부산에서 너무 힘드셨죠 그 사진 볼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급기야 이제 겨탐 때문에 싫어하게 생겼네 그럼에도 네? 괜히 그냥 내뱉은 말이 있어서 이거 막 그냥 의리는 지켜야 되겠고 근데 내가 봐도 남자답지 못하게 맨날 꼰스럽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언론에 흘리고 다니고 힘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남자다운 거 좋아하셨잖아요 보수파 왜 좋아하셨습니까 저기 막 좌파 걔네들보다 여기가 더 남자답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또 까도 이렇게 재밌게 까잖아 우리 봐봐 봐봐 여러분들 이거 봐봐요 우리 이렇게 놀 수 있어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거기 방송에서 무슨 아이디로 놀았든 우리는 몰라요 아셨죠 막말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이렇게 봤는데 솔직히요 우린 진짜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멋있어 보이세요 갑자기 막 손발이 막 지금 죽겠죠 손발이 막 내 손 내 발 죽겠죠 힘드실 겁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남자가 남자다워야 좋아하죠 이게 뭐야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하면 이런 거 보면서 같이 웃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냥 프로필 사진이랑 이름만 살짝 바꿔서 오세요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안 그래 여기에 만약에 지금 누가 글 써도 알아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부터 한동훈이 너무 미워 미 미 미웠어요 자 아무도 눈치 못해 어 저 채팅창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아이디를 보수 감성으로 썼네 그 원래부터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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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안 보수 안 보수 보수 막 이러면 봐봐 아무도 몰라 저렇게 쓰면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도 함께 합시다 여러분들 용기 내세요 이름 바꾸시고 사진만 좀 바꾸시면 돼요 저런 식으로 글 쓰면서 나타나세요 나 원래부터 한동훈 싫어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무슨 이름 바꾸고 뭐하고 해도 난 모르니까 함께 합시다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글 써도 몰라요 계정 새로 팔 필요 없어요 도라미님 에 그렇잖아 계정 뭐로 새로 파 그냥 이름하고 에 그 뭐 회원 가입해 준 거 있지 그거 다 구독 취소해버리고 이름하고 프로필만 바꾸면 그만이야 안 그래 그렇잖아 그러고 일로 오세요 저희랑 신나게 파티를 합시다 무슨 파티 겨터 파티 아셨죠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잖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회값 되실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저 소매값 되실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기 와서 같이 우리 파티를 즐깁시다 겨터 파티 아셨죠 그럼 저는 다음 방송에서 더 재밌는 뉴스 잘 정리해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자님들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자요 안녕 아빠 따라오는 애들 들어가십시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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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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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